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친구가 발표할 때는요 조용히 해주는 거예요 예절을 지켜야죠 자 조경환 앞에 보세요 괜찮아 뾰독뾰독 나는 무섭지 않아 나 무서워 나 너는 뭐냐 어? 나 주사 좀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나도 잘 못한다 이리는 먹이 있네 이리와는 먹이 있네 이리와는 먹이 있네 이리와는 먹이 있네 매워 괜찮아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오 이리와는 먹이 있네 아 왜 이렇게 해리니 왜 이렇게 하라는거예요 아 잠깐 아 아 너 애굴이 만들 때 사귄 시끄럽게 하니까 이때 안 보여줄 거야 아 아